다 이쁜 것 같다, 추천 좀 해주세요. 우리 신부님이 피부도 하얗고 워낙 늘씬하셔서 머메이드 라인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. 머메이드 라인 어떠세요? 머메이드 라인이 어떤 건데요? 인어공주 아시죠? 그런 실루엣을 닮은 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바디 라인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면서. 인어공주는 죽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안 할래요. 어머니, 드레스 라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도 인어공주는 아니야.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. 그럼 일단 한번 입어보세요. 보시는 거랑 입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. 그럼 이쁜 걸로 보여주세요. 다 입어보게. 알겠습니다. 수제야, 나 유나랑 웨딩드레스 보러 왔다. 너도 올래? 와우, 이쁘다. 와우.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. 와우, 이쁘다. 진짜 너무 예쁘시네요. 제가 본 예비 신부 중 탑3 안에 들어요. 어머니도 그러시죠? 저한테는 넘버원입니다.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야. 우리 수제 부족한 거 많아. 아직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좋아하고 결혼까지 결심해 주고. 왜 말이 없어? 마음에 안 들어? 드라아야. 사람 보는 눈은 똑같아. 너도 마음에 들 줄 알았어. 넌 최고의 신부가 될 거야. 그래, 지금 파토네? 이제 거의 다 왔어. 수제도 곧 올 거야. 내가 오라고 했어. 왜 그래, 유나야. 어? 왜 그래? 어머니, 죄송해요. 왜 울어? 네가 오니까 나도 울고 싶잖아. 어머니, 어머니. 저 이 결혼 못해요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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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